KBPS 오늘의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지난 21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21일부터 22일까지는 조례 등 심사특별비원회 23일부터 30일까지는 업무추진실적청취특별비원회 그리고 31일의 제2차 본회의 일정으로 이루어집니다. 안정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의 의안심사를 비롯하여 한 해 동안의 시정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을 점검해보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합리적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.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관실 의원은 안성시의 문화적 도약, 문화도시러의 여정과 장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후 업무추진실적청취특별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,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보고의 건 등과 같은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.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6건과 일반안 14건, 총 3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.